치료해줄게요. 당신의 몸과 마음을. 어메이징! 놀라운 대승이에요. 차원종의 대부대를 경멸했군요. 특경대 아저씨들이 같이 싸워준 덕분이에요. 그래요. 그들이 이렇게 잘 싸워주다니 솔직히 놀랐어요. 송은이 대장님은 생각보다 부하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것 같네요. 아닙니다. 저희인 캐롤 요원님 때문에 열심히 싸운 겁니다. 어우, 당신은 저번에 독감에 걸렸던 특경대 대원이군요.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? 저 때문에 열심히 싸웠다니요? 캐롤 요원님은 독감에 걸린 저희를 지극히 감회해 주셨습니다. 예쁘고, 사상하시고, 최고입니다! 대장님은 아무래도 좋습니다. 캐롤 요원님, 도대체 앞으로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. 이놈들, 웬일로 열심히 일한다 싶었더니만 그랬단 말이지. 으, 대장님! 다쳐서 입원해 계셨던 거 아니었습니까? 그까짓 상처 따위 다 나은 지 오래야. 그보다 뭐가 어쩌고 어째? 이놈들, 이번 작전만 끝나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돌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으아! 캐롤 요원님! 도와주십시오! 어, 저도 어쩔 수 없네요. 그 대신에 탈수 증상이 생기면 절 찾아와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반드시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오겠습니다. 뭐? 이놈들이 정말... 아휴... 내가 이놈들 때문에 정말 못 산다니까... 그럼 저는 이만 작전지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송훈이 대장님! 무사히 완쾌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. 총성! 으이구, 그래. 너희도 다 나와서 다행이야.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쓰러지지 말라고. 역시 부하에게 존경을 받고 계신 건 맞네요. 앞으로도 특경대의 활약을 기대해봐야겠어요. 의료 지원이라면 제게 맡겨주세요.